약간 악역 이미지가 또 어디 보면 그런 강렬한 강렬한 연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호 옛날에 납치했었잖아요. 지호 옛날에 납치했었잖아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깜짝이야. 그냥 납치했다는 줄 알고. 말을 잘해요. 영화에서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김성호 씨가 보는 송지호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제일 정말 최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왜 최고예요. 누가 최고인지 얘기를 좀. 방송이니까 그런 거겠죠. 방송이니까 그런 거겠죠. 방송과 실사를 연동해서 하면. 나는 방송 못해 그러면. 나도 실사를 해야지. 화가 있어. 어느 정도 이게. 이게 있어야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번 또 물어볼 수 있지. 다른 거 아니야. 너무 옛날에. 영화 해치잖아 팀에 우리 또. 성호 씨는 뭐예요. 저 고릴라예요 고릴라. 아. 어울린다 어울린다. 우리 여빈 씨가. 나무늘보. 어울린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분장을 하고 온 거야. 얼굴이. 진짜 어떻게 캐스팅이 다닌다. 너무 나무늘보예요. 나무늘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실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딱 보니까. 아니 근데 느낌이 너무 진짜 캐스팅을. 잘했네 잘했네. 아니 얼굴 어쩜 이렇게 나무늘보는. 갈 hele crater blow. 맞 creepy 짱. 네 duż festRadio 봐. idet 네 готов습니다. ând Never end up.